나 그거 뭐지? 세워놓는 거 어디 갔지? 도구를 찾았는데 못 찾았지 어? 말도 안 돼 어디 던져놔나 또? 아 요새 안들려 소리? 아 아 아 아 아 아 소리 안들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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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영빈 니다 아 머리 안 감았어요 이틀 동안 연속으로 행사가 있어서 이틀 동안 연속으로 행사가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잘 안보여 천천히 해주세요 누구 업무 생일이라고? 친구인 줄 알잖아 이 새끼야 안 더워요 시원해요 여기 이 시발 아무도 없지요 목운중 때 노래 부른거? 아 그거 저 아니에요 이거 담배? 나쁜거에요 립밤 정보? 이건 제가 알아 니 생일인거 이건 제가 고등래퍼 처음 고등래퍼 촬영할 때 배태리 보다 배태리 보다 촬영할 때 메이크업 해주는 누나들이 발라줬던 립밤인데 근데 제가 별로 그때는 안 맞는다고 생각했는데 그 아무것도 없을 때 그냥 존나 좀 많이 졸린데 막 처음 곧 촬영 오래하고 그런 기억 때문에 최근에 뻔한 립밤이라 생각했는데 그 기억 때문에 그 기억 때문에 다시 그 기억 때문에 다시 그 기억 때문에 다시 오늘 상태 왜 오늘 상태 왜 상태 왜 지금 좀 너무 이거 오금중 다 아니라니까 이거 오금중도 아닌 것 같더만 거기 오주중이야 거기 머리 풀어달라고? 피부에 강의하네요 저 오늘 땀을 좀 많이 흘렸거든요 아 야 그거 다시 묶어주세요 재밌네 머리 자를 생각 있어요 머리 이번 연도 안에 아마 자를 것 같아요 미궁계곡? 별로 없어요 미궁계곡 별로 없어요 아 어제 만든 거 있어요 근데 이제 미궁계곡 플라팅 안 하려고요 아 야 잠깐만 그러면 그 이거 설문 조사 어딨냐? 설문 조사 음..이건가? 질문 설문 조사 내가 어떻게 하지 N가? 야 어떡해 설문 줘서 어떡해 형한테 물어본 거 아니야 씨발 게임이나 해 막 들어오네 뭐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시야한테 물어보라고 할 말이 없다 뭐가? 위에는 마이크래프트 뭐냐 누구냐 저 이틀동안 열심히 일했습니다 머리 안 감았습니다 아 연기 그쪽으로 안 뿜을게요 죄송합니다 코탁지 안 보이는 거 다 알아 코탁지 아 술? 술은 맛으로 먹죠? 술은 맛으로 먹는 편이에요 근데 취하고 싶어서 먹죠 오늘 대전 슈퍼맥스 대전대학교 슈퍼맥스 지렸습니다 저 원래 그 묶어야겠다 원래 배꼽 떼보여? 조금만 추워 조금만 추워 웃는 거 왜 소름 끼쳐 오케이 오케이 지금부터 내가 대답하기 싫은 거 안 한다 내가 할 말이 없어가지고 뭐하는 거지? 세상에 원래 안 좋은 거만 보이 보이는 게 마련인가 봐요 입술 필러? 맞은 거 입술 필러 맞은 거예요 투표 투표 그래 투표 그거 투표 어떻게 하는 거야 귀걸이? 내가 이거 귀걸이 중학교 때 혼자 이거 뜬 거 같은데 여기는 좀 잘못 들어가지고 술? 제임슨 저가 왜 저가 왜 킁킁대냐면 저가 이번에 그 이비인후과 가서 봐봐요 저 여기만 숨이 쉬어요 안 보이네 시발 여기가 얼마 안 쉬어지면 이정도는 안 쉬어져요 이정도는 안 쉬어져요 그래서 성대결절도 걸렸고 아니 그런 거 안 옮겨 왜냐면 원래는 되게 신경 썼는데 신경 쓰다보면 오티튠 낄지 말지 신경 쓰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콘서트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코어 휘어있어요 여기 거의 안 막혀있어요 아 거의 막혀있어요 아 진짜 나왔다고? 아이씨 그거 하지마 코딱지 그거 하지마 코딱지 그거 하지마 아이씨 물어볼 뻔했잖아 코딱지 있냐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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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야구 좋아요 야구 개좋아요 저 오늘 야구 치고 왔는데 아 빨리 빨리 동영상 줘봐 저 야구 잘해요 저는 기아 타이거즈 팬이에요 기아 타이거즈 팬입니다 김상현 김상현 타자 김상현 선수 가 완전히 홈런 개날릴 때까지만 봤어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인가 그때가 이종범 형님이 계실 때 저는 이웅규 선수 좋아해요 저는 이웅규 선수 좋아해요 왜 딸상현이야 오버에 투? 시발 욕하 욕하면 안 된다 이거는 디퓨저라고 부르는데 존재하게 있는 게 이게 방음 아니 어쿠스 룸 아무튼 음악실 음악실에서 쓰는 headphones One One com me adhd adhd 같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adhd 있다고 생각해본 적은 별로였어요 구라고 ADHD 있습니다. 왜요? 왜요? 근데 ADHD 없을 때도 저는 ADHD 같다고 했었어요. 친구 주변 사람들 코 진짜 고추 같냐? 야 내 고추는 이렇게 안생겼던데 아 진짜 그거 먹는 고추? 증명이 뭐라고? 아 이거 대답하면 안 되는데 앨범은 비염 씁쓸하면 이거 계속 보게 해주는 거 없나? 립범 립범 내가 아까 발랐는데 없어지는 거 봤냐? 내가 그렇게 많이 빨았냐? 제 입술이 그래요 저도 좀 똥꼬 같다고? 현나 병신들이네 진짜 똥꼬? 똥친 말하는 거야 똥꼬? 똥꼬가 어떻게 이렇게 생겼냐? 똥꼬가 이렇게 생겼냐? 똥꼬가 이렇게 생겼냐? 진짜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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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연춘은 지금 연춘은 보헴 보헴 아니다 아니다 저 처음으로 본 아빠의 담배였어요 맛없으면 피지 마 나도 막 가끔씩 맛없을 때 있어 우성아 성빈아 너네도 갈아타라 그걸로 나 수성 아 수성이 아니야 지성 말고 뭐지 건성이 건성이 쓰는 거지? 내가 근데 오늘 지성처럼 좀 생겼어 나 건성이야 저 지금 씨가 태우고 있어서 담배 표현이 안 돼요 오늘 요즘 전화? 안 오던데 이제 요즘 전화가 잘 안 와요 저한테 잘 안 와요 그래서 저도 놀라.. 놀라워요 잠깐만 이거 뭐야 투표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는 분 머리 말려주면서 듣기 좀 크게 말해 봐 그러니까 너 듣고 싶은 말인 것 같으면 꺼 잠깐 머리 짤까 말까 머리 짤까 말까 코 진짜 휘었다니까 그래서 저가 이쪽 눈이 멀어요 그래서 저가 이쪽 눈이 멀어요 네 시발 그럼 그러고 물어볼 생각 없어 그러면 머리 얘기하지 마 시발 그러면 저 타투 할 생각 없어요 너무 늦었어요 타투 하기에는 저 파마 안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파마 했다고 어디서 했냐고 코 수술해야 된대요 고모가 그럼 할게요 코 수술하면서 코 좀 더 예쁘게 해 볼게요 아니 됐어 그딴 필요없어 나 여기만 제발 제발 그럼 그때부터 진짜 열심히 녹음할텐데 저 진짜 기하 팬인데 진짜 있어? 없다니까 아 시말놈들아 코딱 찌개하지 말라고 그거 뭐 미인? 야 마스크 끼고 간다 아 그것 때문에 어느 순간도 어떻게 자꾸 코 봐달라고 그러잖아 코딱 찌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얼굴이 bone 사였습니다 얼굴이 걔가 훨씬 작은데 뭔소리야 얼굴이 걔가 훨씬 작군 뭐야 야 진심으로 하는 말만 해주시면 안ead냐 그냥 pelo 그럼 나도 너네 내 노래 들려줄 dobre 얘가 훨씬 작은데 뭔 소리야 야 진심으로 하는 말만 해주면 안되냐? 그럼 나도 너네 들려줄게 노래 들려줄게 제일 좋아하는 야구선수 있었는데 많아요 저는 이온규! 이온규 제일 좋아해요 재밌었어 오늘 슛 다행입니다 노탯 얼터네티브 락이 뭐야? 노탯이 뭐야? 노탯은 그 뭐야 타이피드 형어밖에 없는데 이온규? 이온규 안타! 5V 중독? 5V 중독? 재미가 또 없어지네 뭐 보여줄 거 있나? 4K 패드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상? 영상 하시는 분? 네 잘 끝났습니다 긴장 많이 했는데 콘서트를 잘 끝낼 수 있었어요 데이패 2? 여기 어떻게 아직 안 했는데 축구는 제가 안 봐요 축구는 축구는 잘 안 봐요 축구는 잘 안 trumpet oud unmatch 농구? 농구 이번에 쩔던데? 이렇게 기아 시구 불러주세요 진짜 저 진짜 이걸로 던집니다 그거 뭐야 라인드라이브가 아니라 뭐지 언더인가 언더로 던집혀 진짜 언더로 던집혀 진짜 아니 구대성우처럼 던집혀 구대성우처럼 옛날에 제가 이렇게 노래 끄 노래도 안틀고 라이브 방송하는거 되게 힘들어했는데 이제 노래 틀어달라고 그러네 근데 안킬거에요 곧 꺼야돼요 사실 저 형은 게임 시작해가지고 졌어 뭐야 그러면 지금 골드야? 아니 플랫 후 에 이야기하시 이야기합시다 이제 새벽 죽으신 최근에 뭐 부순거 없어요 아 야야야야 너 이 새끼는 차단해 저런 놈이 진짜 재미없어 차가 언제 팔거냐고? 너 얼마에 사건데 네 저는 지금 제 DJ형이랑 있어요 그 대구입회에서 커테시 병신 저는 한 그 DJ 윌로드 삼촌? 회사한테 연락해 제가 최근에 단독 콘서트에서 그 단독 콘서트에서 말했는데 저 벤틀리 산것처럼 올린게 있거든요 근데 저 벤틀리 안타요 저 벤틀리 안타요 이분 시즌2에 잘 부탁드립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두 번은 없게 케첩타임은 케첩타임은 어떻게 하는건데 온단에 진짜 관심 없냐고? 없어 이 씨발년아 없어 이 씨발년들아 차라리 씨발 딸딸을 여기도 친다 씨발 캡처타임 오케이 기다려봐 아니 근데 이러면 씨발 모자를 왜 잘랐냐 모자를 왜 잘랐냐 어휴 잠시만 타임 존나 재밌는 거 생각보다 자 케첩타임 갑니다 준비됐어? 여기 로그인 오우 오우 해주세요 ו quelques 펴! 펴! 안 펴? 안 펴 이 새끼야 안 핀대 안 펴! 그 다음 켜치타임 가게요 그 다음 거 이런 거 오우 쉣 오우 쉣 오우 뭐야 야 야 야 야 시발 뭐야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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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쉽어 어떡해 왜 이 시발 아 왜 또 꺼져 제대로 해볼라 했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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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렉스 다른 래퍼들도 이런 거 있나 아 아 아 팬들이 써준 겁니다 아 오늘 뭐야 추가된 거였어 아 아 이 돈보다 돈보다 소중한 거죠 진심으로 아 아 나중에 다 읽고 돈봉투 쓸게요 평소 평소에 운동해서 워터밤 와줘 족가 이씨 말해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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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가능해 그 함부로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차라리 돼지가 돼지가 돼서 갈게 돼지가 돼서 갈게 나 근데 벌써 2시네 나 이제 나 이제 3시에 닫는 술집 가야 되거든 야 왓츠 리팜 제 일이야 제 입술이 근데 랩을 많이 해서 그래요 아마 파란 장미 파란 장미 여기 있어 3시에 닫는 술집이니까 이제 가야 된다고 후 3시 4시 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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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시 5시 6시 잠 알아서 잘 잡니다 6시 입문 담배 담배 피지마 요즘은 노담이 되세요 너 노담이야? 철지나 아베크롬비는 뭐야? 나도 철지나 썼어 근데 지금 내 철이잖아 아닌가? 죄송합니다 철지나 아베크롬비 입어서 저거 어렸을 때 입던 거야 그냥 우울할 때 제 노래를 듣고 그 힘을 내신다고 저가 오버의 투어를 낼까 했던 것도 팬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그런 삶을 살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기 저기 유리창에 써져 있어요 팬들한테 써놓은 글이 비밀입니다 내릴 수도 있으니까 내가 우울할 때 더 우울할 수 있으면은 뭐 노래를 듣고 그럴 수 있다면은 내가 우울했을 때 기억으로는 정말 좋은 노래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버의 틀 물? 오버의 틀에 물 없어요 그거 유리라는 제목이었어요 아마 잘못 본 걸 걸요 윤이 뭔지는 뭐 이번 연도 말이나 내년에 여러분들이 알게 되실 겁니다 어 나가 댐지형이야 제가 지금 여자친구가 있는데 현주 씨라고 그분이 쇼미더머니 4 저 2차 보고 하정우도 해봤다 이래가지고 저 소재시켜달라고 했었거든요 그 모르는 사이인데 그래서 제가 이번에 집에서 요즘 하정우도 인스타 하더라 그러니까 어 나 팔로우 했어 그래서 그랬다고요 제 여자친구가 저랑 8년 넘었는데 그렇게 사귀게 됐어요 원래 그 그냥 뭐야 동네에 그냥 제가 이름만 아는 미인이었는데 시잼이랑 한 에딕트 왜 니네가 맘대로 이 제목 붙이냐 그런 노래 없어요 5년 사귀는 여자친구 없고 8년 그 말이었어요 그만 When I was 21 21 틀어줄게요 아 그거 저 X때 이거는 판다곰이랑 프로듀스랑 같이 19년도에 만든 19년도에 전기앨범 1집을 다 만들고 만들고 아 음악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하고 어딨냐 하고서 이제 음악을 되게 재밌게 했었거든요 이 가사가 지금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럼 우드스타 갈 거지 그럼 우드스타 갈 거지 그럼 우드스타 갈 거지 좋아 형 형 형 형 형 형 형 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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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저께는 수요일은 울산에서 행사를 갔다가 오랜만에 이제 연속 두 번으로 행사가 있어서 대학 축제도 오랜만이고 그래서 어제 갔다가 집에 못 가고 작업을 했거든요. 아 그거 한번 들려주고 끌게요. 네? 네? 이건 저는 좋은 거 같아요. 좋아요.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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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